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민이가 지민이가 계속 중앙에 저기요! 한소 저 밑에 있어요 he had a lot of fun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순재들이 있으니깐 발자락으로 힘을 꽉 쓰고 정국이랑 지민이 조심하라고. 양쪽 두 분?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힘들어하겠죠.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보고 하다보면 되게 좀 다 같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. 안녕. 안녕.